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만든 전범이 엔제 저희 연구실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좀 중폭 이상의 개정 그리고 신규문항 추가를 좀 이뤄냈습니다. 일당백 수능마스터반 소개를 좀 하려고 하구요. 그래서 사실 제가 10여 년 이상 거의 뭐 10몇 년간 유지해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엔제 브랜드 전범위 엔제 여름 엔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뭐 간단합니다. 이제까지 개념 기출 위주 그리고 특정 유형 특정 주제에 대한 어떤 그 선별된 엔제를 위주로 해서 상반기를 꾸려오신 학생들이 여름이라는 시기 최종 승부처죠. 그러니까 이제 9월 모평을 앞두고 여름이라는 시기 물론 이제 일당백을 고2 때 듣는 학생들도 있고 잘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에 후반기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표준적으로는 이제 7, 8, 9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뭐 전체적으로 실전문제 풀이를 전범위 고르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다. 뭐 작년까지 이렇게 들었던 여러분들 선배들 그리고 이제 기수강자들의 평가입니다. 실전 연습에 좋다. 실전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% 실전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440문제 올해는 작년보다 100문항 이상 문항을 좀 늘렸는데 실전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. 그 다음에 전범위 N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뭐 플랜 B 시리즈라든지 또는 기범비급 또 AP7 굉장히 다양한 구성에 다양한 구성과 유형과 난이도의 수준별 N제들이 있지만 유형별 N제 수준별 N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들은 약점 체크를 위해서 또는 이제 수준별로 학생들의 레벨별로 좀 구미에 맞게 실력에 맞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하게 제가 N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이잖아요. 그런 학생들에게는 1당 100이 최적의 솔루션일 수 있다. 그런 이제 평가를 좀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생각했던 파트도 1당 100 문제를 풀어보면서 미처 몰랐던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역학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좀 상대적으로 출제가 되고 전기력 자기장, 열역학, 특수상자성이론 이런 주제들이 전통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. 그렇지 않은 주제들도 공부를 좀 고르게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주로 역학 문제라든지 특수상자성이론 문제라든지 전기력 자기장 문제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에 좀 편중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의외의 일격을 뒤통수를 맞을 수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1당 100은 전범이 N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메워준다라는 거예요. 균형 있게. 뭐 그런 평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뭐 일단 핵심 개념 압축하고요. 문제풀이에 필요한 교과서의 개념들을 좀 실전화시키는 압축하고 요약하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.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형훈련 굉장히 다양한 유형 올해 이제 문항수를 좀 늘리면서 좀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신유형의 문제들도 난이도에 관계없이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뭐 어렵다 쉽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특징에 이런 특성을 갖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충분히 실전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좀 다루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가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한 30% 정도가 신규 문항으로 추가가 됐어요. 전체 150문제 가까운 문항이 신규 문항으로 추가가 됐고 작년 교제에서도 조금 좀 과도하거나 너무 지엽적이거나 조금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금 실전성이 떨어지는 모래주머니 효과를 너무 강조했던 문항들은 조금 천했습니다. 그리고 좀 재배열을 했죠. 그래서 유형별로 다시 좀 거의 전면 개정에 준하는 개정을 좀 했고요. 이렇게 뭐 섹션마다 세부 유형마다 교과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복습을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특정 유형의 가장 중요한 특정 유형의 프리 전략들, 프리법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념 기출할 때 정리했던 것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 적용을 한번 쭉 할 겁니다. 유형별, 단원별, 프리 훈련 아무래도 뭐 이제 실전모의고사들도 출시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좀 앞서갈 수 있죠. 그냥 실전모고를 풀까?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단원별 N제를 풀면서 전범위 N제를 풀면서 교과 개념을 점검하고 또 프리법을 점검하고 또 이런저런 유형에 좀 익숙해지면서 이제 좀 실전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 모고를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죠. 전체 440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다. 한 문항도 기출문항이 없습니다. 기출이나 기출 변형 이런 게 없고요. 대부분 실전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다. 100%. 난이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. 작년과 동일한 구성이에요. 본책, 제가 강의할 교재 440문항의 문제가 단원별로 교과서 순서대로 실려있는 N제입니다. 440문항이니까 22회죠. 22회. 22회의 전범위 모의고사 형태로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워크북을 구성했어요. 여기 있던 문항을 모의고사의 형태로 좀 스피디하게 다시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역시 여기서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3회독까지 강조를 하진 않겠습니다. 강의 수강하기 전에 미리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워크북 풀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3회독이나 다름이 없죠. 한 3번 정도는 풀어야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역시 워크북을 제공하고요. 또 상세 해설 빠른 정답 별책으로 제공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좀 채점하고 해설지를 참조하기가 편하도록 그 다음은 저희 일당백 수능 마스터반의 또 핵심 또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. 여러분들이 평소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교과서의 초지업 주제들 지업적이고도 지식적인 주제들을 OX 형태로 빠르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초지업 워크북 OX 워크북을 별책 부록으로 제공을 해드려요. 총 4권입니다.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찬 구성 그리고 이제 훨씬 좀 뭐 문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저는 싫기 때문에 작년보다 문제를 대폭 늘렸다는 거 그래서 다른 문제집 또는 뭐 다른 선생님과 병행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에 집중하시면서 일당백 마스터반을 좀 이 여름시기 9월 이전에 충실하게 학습한다면 퀄리티 면에서 불량 측면에서 양과 질의 어떤 모든 향상을 좀 이뤄낸 강좌 교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실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모고 학습 물론 병행하겠습니다만 모고 학습 제가 지금 시즌 1이 나왔고 이제 시즌 2도 곧 출시가 되거든요. 병행하시면서 수능 물리학습에 빈틈이 없도록 이끌어 나갈 겁니다. 한 문제 한 문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가지 뭐 방향성이라든지 접근법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. 또 아울러서 개념기출 때 학습했던 여러가지 기본기적인 측면들도 충분히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채화시켜낼 수 있도록 실전문제 안에서 채화시켜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분석하고 강의해드릴 예정입니다.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어떤 유형별 약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수면위로 드러내고 그것들을 소거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.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는 그래요. 첫 파트 첫 단원이 역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 범위에서 가장 좀 까다로운 파트잖아요. 시작할 때 뭔가 인내심이 좀 충분치 않은 학생들 마음의 어떤 준비가 충분치 않은 학생들은 지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. 이 한 여러분들 학습기간으로 따지면 한 2주 정도 되는 이 학습기간 전체 이제 한 평균적으로 한 강당 한 10문항에서 15문항 정도를 풀어드릴 예정이에요. 그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만 한 40여 강 정도로 구성이 될 텐데 한 두 달 정도를 학습기간으로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하루에 이제 수강을 하실 때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수강을 권장을 합니다. 주 2회 수강을 권장을 할게요. 나는 뭐 월목이다. 아니면 주말에 토일. 그죠? 그리고 한 번 수강할 때마다 3시간 3강 정도를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6강 정도 충분히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딱 개강하자마자 한 4분의 1 정도의 강의는 좀 올라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빠르게 지금 계속 찍고 검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한 3강 그래서 주 한 6강 정도 수강을 하시면 한 두 달 정도 한 7에서 한 8주 이내에 완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좀 규칙적으로 스케줄을 좀 잡아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꾸준히 뭐 학원 다니듯이 현장 학원 다니듯이 좀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9월 모평 전에 이 개강 시점부터 따라오시는 분들은 9월 모평 전 완강이 가능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9월 모평 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추석 전에는 9월 중순 말 전에는 끝내야 원활하게 마지막 10월 한 달 최종 정리할 수 있겠죠. 파이널이나 실전모고들을 통해서 거기로 가는 진검달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학습해왔던 개념 그리고 기출 그리고 유형별 수준별 N제들을 한 군데 모아서 전범위 고르게 한번 실력 완성을 하는 그런 좀 좋은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강의 찍고 또 후반부 커리큘럼 준비하느라 이제 바쁠 텐데 하여튼 뭐 저희 연구실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후반부 학습 여름 학습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없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또 꾸준함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강좌 수강 하시면서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오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.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